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은 펄벅의 어머니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만약 남편을 잊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면 남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봤고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은 이제 과부가 되었다고 남편과의 삶은 끝난 것이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호러미가 되었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정숙하고 강인한 과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세상 사람이 된 이 씬의 처만큼 훌륭한 과부도 없지 죽어서 땅에 묻힌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토록 정절을 지키는 여자는 없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대리석으로 열려문을 세워줬을 텐데 대리석이 안 된다면 평범한 돌로라도 열려문을 세워줬을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토록 훌륭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과부가 아니었다. 남편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으며 언제나 밝은 얼굴로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을 떠올려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요 근래에 바깥 양반한테서 온 편지 있어?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인편에 전해들은 말이라도 있어? 하며 물었다. 그러면 내다 팔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고 시장으로 가거나 빈 바구니를 들고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했다. 네, 인편에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편지는 1년에 한 번만 보내요. 그러나 그녀는 집에 도착하는 순간 자신이 내뱉은 모든 거짓말을 떠올리면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느꼈다. 이따금 그녀는 북받치는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남편이라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편조차 온갖 허황된 말과 거짓으로 만들어내야 하다니. 나는 정말 서글프고 애로운 여자로구나. 그녀는 이렇게 서름이 밀려올 때면 가만히 앉아서 거리를 물구러미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다. 애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 청색옷이 아주 멀리서부터 보일 테지 아주 밝고 선명한 청색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멀리서 청색 형체가 눈에 띌 때면 그녀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듯 두근거리기 시작했으며 멀리서 청색옷을 입은 남자가 보일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밭일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괭이를 떨어뜨린 채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는 남자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마을을 지나가는 남자들 중에 남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색은 매우 흔한 빛깔이었으며 가난하고 평범한 남자들 중에는 청색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뒤에 남편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남편한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가 집에 돌아오고들랑 있는대로 화를 내면서 마음껏 욕을 퍼붓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로 인해 너무도 모진 고통을 겪은 그녀로선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화난 마음 상태가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이들과 노모를 퉁명스럽게 대하고 괭이로 개를 거칠게 밀었으며 그러다 또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이 쓰리곤 했다. 한 번은 그녀가 그런 마음 상태를 겪고 있을 때 추수를 끝내고 쌀의 무게를 달아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큰 아들의 힘을 약간 빌리고 마음씨 고운 사촌의 도움을 하루 이틀 받았을 뿐 또 한 번 그녀는 고된 추수를 혼자서 감당했었다. 이윽고 타작할 쌀을 나누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날 따라 유난히 갈망과 분노로 가슴이 쓰렸고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모두 눈에 들어와 그녀의 가슴을 모질게 후려치는 듯했다. 그녀가 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땅 임자의 대리인이 타작 마당에 쌓아둔 쌀 옆에 서 있었다. 회색 비단옷을 입은 그는 큰 키에 네모지고 넓적하면서도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에 봤을 때처럼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강렬한 눈빛에 눈꺼풀이 무겁기라도 하듯 눈을 반쯤만 뜨고 있었다. 무겁게 내리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리인의 시선을 느낀 그녀는 그 역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남편이 예지로 떠났으며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분명했다. 오늘따라 만감이 북받친 그녀는 대리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그는 홀로 남겨진 여자를 바라볼 때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심정은 어떠하며 또 몸매는 어떤지 은밀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었다. 큰 키에 좋은 체격, 네모지고 훤한 얼굴, 친절하면서도 정직한 이미지를 주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엉큼한 숙회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애써 예의바른 태도와 부침성 있는 말솜씨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수작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를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다. 성질이 냉혹한 그 거구의 대리인은 누가 자신의 말을 반박한다 싶으면 커다랗고 날센 주먹을 움켜진 채 다리 바깥쪽에 바짝 대고는 반쯤 감고 있던 눈을 치켜뜨곤 했다. 검고 잔인하게 번뜩이는 그의 눈빛을 보면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이따금 그를 보면서 웃기도 했다. 대리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사례금을 순순히 내줄 때면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두 가지 농담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속이 쓰렸지만 그의 이야기에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온 대리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큰아들을 보면서 스스럼 없이 농담을 했다. 너 같은 장정이 농사일을 맡아하니 내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안 계셔도 상관없겠구나. 큰아들은 마른 몸으로 으스대며 걷더니 기분이 좋은지 자랑스러우면서도 수줍은 듯하고 또 대담하기도 한 태도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도 제 밥벌이는 한답니다. 그러고는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침을 뱉은 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넓적다리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는 자신도 어느새 훌쩍 자라 완전히 어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자 대리인은 소리내어 웃더니 녀석을 보면서 함께 다정히 웃기라도 할 듯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집에 온 손님에게 의뢰해 그러하듯이 대리인에게 차를 대접했다. 찻잔을 건네며 대리인의 웃는 눈을 가까이서 보게 된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욕정과 갈망에 휩싸인 가슴을 눈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대리인은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면서 그녀의 몸이 달아있는 것을 알아챘고 그 자신도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웃음을 지운 진지한 얼굴로 찻잔을 받아들면서 실수를 가장해 그녀의 손을 만졌다. 어머니는 대리인의 손이 와 닿는 순간 피가 끓어오는 감정을 느꼈고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수치심에 자신의 마음을 외면해 버리고는 가슴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러고는 곡식을 나누기 위해 몸을 바삐 움직였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큰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지께 잠깐 이리로 오셔서 도와달라고 전해라. 그러고는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는 가슴을 달래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시숙만 오시면 사람 좋은 우리 시숙만 오시면 하지만 큰아들은 우쭐한 마음에 고집스레 대답했다.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제가 다 할게요. 대리인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고는 큰아들의 순진함을 은밀히 이용해 이렇게 해쳤다. 그래, 네가 있고 말고 내 말이 맞다. 어머니한테 다른 남자는 필요 없지. 대리인이 역성을 들어주자 더 귀가 산 큰아들은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큰아버지가 계시면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해도 아니요, 안 부를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라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그러고는 저울을 들더니 거들먹거리며 쌀의 무게를 재려고 폼을 잡았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을 뿐 더 이상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었다. 쌀 측량을 모두 끝낸 후 그녀는 대리인의 몫으로 줄 쌀의 양을 잤다. 그러나 대리인은 위험 있는 태도로 그것을 밀어내고는 길고 고둔 윗입술을 어루만지며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들과 문 옆 처마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모 애에는 아무도 없는 지금 주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듯이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바깥 양반이 떠난 뒤 혼자 남아서 이 고된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께 가져다 딜 목 애에는 쌀 한 털도 더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소장료를 덜 받았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사례비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엄습해온 기분 좋고도 역겨운 흥분 속에서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당황한 그녀는 그의 몫의 쌀을 앞으로 내밀었지만 그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채 쌀을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그녀의 쌀이 담겨있는 바구니 안에 자기 몫의 쌀을 쏟아부어 받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값비싼 회색 옷을 걸친 채 부드러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는 눈부신 가을 태양 아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힘을 내뿜고 있었다. 곧이어 그 힘은 그녀의 몸에 들러붙어 널름거리는 불길처럼 그녀의 온몸을 핥았다. 그녀는 입을 담은 채 처녀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는 쌀을 바구니에 쏟은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소리내어 웃고 수염도 없는 입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그녀의 집을 나섰다.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손으로 헝겁으로 기운 무명 옷썹 한쪽을 감아진 채 그냥 그렇게 잠자코 서서는 양말을 신지 않은 구릿빛 팔을 다 낡은 신발 속에 쑤셔넣을 뿐이었다. 대리인이 집을 나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역시 때마침 고개를 돌리더니 그녀의 얼굴을 흘끗 보고는 목례를 하며 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후에 그녀는 대리인의 뒷모습을 쳐다본 걸 수천 번도 넘게 후회했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녀도 어쩔 수가 없었다. 대리인이 떠난 뒤 큰아들이 신이 나서 외쳤다. 살해금을 안 받다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대리인이 살해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몽롱해져서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큰아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다시 큰소리로 물었다. 자기 몫을 전혀 안 바라다니 정말 좋은 사람 맞죠? 하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안 차 심술이 나서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는 허둥대며 대답했다. 응 그래 아들아 큰아들은 쉬지 않고 제잘됐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힘들게 지내시는 걸 알고는 자기 몫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솥뚜껑을 손에 든 채로 갑자기 일어나서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수치심 때문에 가슴이 두 방망이지를 쳤지만 기분 좋은 역겨운 흥분이 느껴졌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 그녀는 그녀는 아들의 말에는 대꼬하지 않은 채 이렇게 혼자 대물었다. 대리인 역시 그녀의 열정을 잊지 못했다. 그는 장부에 잘못 기재한 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등 소장료를 적게 내서 땅 임자가 화가 났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집과 마주한 사촌의 집을 자주 찾아가 이런저런 일을 살폈다. 때로는 타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 새로운 목화씨를 가져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석회를 비롯해 땅을 기름지게 해줄 비료를 가득 짊어진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다. 사촌은 대리인이 그토록 자주 찾아오는 것이 어리둥절했고 처음에는 그가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휴를 찾을 수 없자 마음이 불안해진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 아주 나쁜 목적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대리인이 찾아올 때면 근심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나곤 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 해를 키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히 결례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눈꺼풀에 가려진 대리인의 은밀한 눈동자가 길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를 쫓아 움직이는 것은 사촌도 그의 아내도 눈치채지 못했다. 대리인은 그녀가 타장마당에 없을 때면 잠시 머물다 돌아갔지만 타장마당에 있을 때면 그녀가 보이는 쪽으로 돌아앉은 채 내내 자리를 지키며 이따금 선량함을 가장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다른 볼 일은 없습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에 불가답니다. 정직하니가 사는 집의 마당에 앉아서 가을 햇볕을 쬐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한동안 머무르면서 줄곧 길을 건너편 타장마당에서 물레를 돌리거나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땅은 활동을 멈추기 시작했고 마른 땅에 심어진 밀은 비를 막고 싹을 틔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가한 틈을 타서 마당에 앉아 겨울옷을 손질하고 새의 신을 만들었다. 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 상태였고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을 터였다. 어머니는 양지바른 곳에 앉아 공상에 잠긴 채 노모의 수다와 아이들의 말을 한기로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차분하게 다물어져 있었고 햇빛을 받은 그녀의 따스한 피부는 황갈색을 띄고 있었으며 머리칼은 근래 시간이 나서 날마다 빗질을 한 덕에 까맣게 윤이 났다. 또 서른다섯을 앞두고 있긴 했지만 전보다 젊어 보였다. 그녀는 대리인이 기껏해야 몇 발자국밖에 안 되는 길 건너편에 앉아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쪽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질 때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돌아갈 때까지 머물러 있곤 했다. 그녀는 그가 마을에 찾아오는 이유와 자신을 바라보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겨우내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날씨가 너무 추워진 나머지 그는 뜻하는 바가 있어도 더 이상 마을까지 올 수가 없었다. 눈이 내리고 북서쪽에서 메마른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이제 대리인을 잊을만도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 그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또다시 춘절이 돌아왔고 그녀는 예년과 다름없이 성안으로 가서 쌀을 판 뒤 은전을 지폐로 바꾼 다음 새로운 대필가를 찾아갔고 또다시 남편이 보낸 양 편지를 써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남편의 소식을 들었으며 그녀가 남편이 보낸 돈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러움에 찬 온갖 이야기와 칭찬이 또다시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그 무엇도 그녀의 텅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으며 애써 지킨 자존심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정한 얼굴로 대필가가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들은 다음 편지를 가져가 그날 밤 마른 풀이 타고 있는 화덕 안에 넣어버렸다.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이 달린 탁자 쪽으로 가서는 잠시 후 서랍을 열고서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 세 통을 꺼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시간만큼의 편지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부엌으로 가져가 화덕에 집어넣었고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태어낸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큰아들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내가 항상 잘 기억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그렇게 깨끗이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텅빈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또다시 집회를 바꾸기 위해 성안으로 갔다.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그녀는 요즘 들어 가능하면 사촌에게 귀찮은 일을 부탁하지 않았다. 은전 연립을 손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 그녀는 문화 길가에 서 있는 남자와 맞닥뜨렸다.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손가락으로 윗입술을 문지르고 있었다. 땅 임자의 대리인 이었다. 그는 지난 늦가을 이후로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주위에 그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대리인은 대담하게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웃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돈을 좀 바꾸러 왔어요. 그녀는 남편이 보낸 돈을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웬일인지 말이 목에 걸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냥 말을 끊어버렸다. 그런 다음에는요? 대리인은 눈꺼풀을 들면서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려 애를 썼다. 흘러내리는 머리를 고정시킬 핀을 살 생각이었어요. 은으로 된 거나 은도금으로 된 것으로요. 가지고 있던 핀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오래 썼는지 점점 가늘어지다가 어제 부러져 버렸거든요. 쓰던 핀이 부러졌다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실을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비록 모르는 사람들 앞이었지만 번화한 거리에서 남정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끄러웠다. 게다가 대리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애모를 갖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키가 컸으며 심하게 네모진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옆을 지나며 이미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는 차분하고 얌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조금 전에 대리인에게 말한 대로 물건을 사기 위해 작은 은빵으로 들어가 판매대 뒤에 서 있는 은장이 앞으로 가서는 은도그만 노스의 핀을 보여달라고 했다. 기다리면서 판매대에 놓여있는 은 귀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순간 대리인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은장이에게 물었다. 이 귀고리 얼마입니까? 대리인의 질문에 은장이는 먼저 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무게를 잰 다음 무게대로 정직하게 값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은장이는 비단옷을 입은 대리인이 푸른 무명옷을 입은 그녀보다 중요한 고객임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핀을 잠시 위에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는 대담하고 은밀한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린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대리인은 은장이가 귀고리를 작은 저울에 올려놓는 동안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두냥입니다. 은장이는 그렇게 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구슬리듯 덧붙여 말했다. 부인께 귀고리를 선물하시는 김에 반지 한 쌍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귀고리와 어울리는 반지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어떤 여자든 마음에 쏙 들어 할 겁니다. 대리인은 은장이와 이 말에 미소를 짓더니 별 생각 없이 대답 했다. 그럼 반지도 주시오. 그러고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건 안 사람한테 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섯 달 전에 세상을 떴답니다. 물건을 씻게 팔게 되어 신이 난 은장이는 반지도 함께 서둘러 포장하며 말했다. 그럼 새 새 부인을 위한 선물이 되겠군요. 하지만 대리인은 아무 대답도 않고서 은장이가 장신구를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그는 단 한 순간도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이윽고 그는 포장된 장신구를 받아들고서 상점을 나갔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장신구를 받게 될 여자를 향한 막연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가 들고 나간 것은 그녀가 처녀 때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장신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몹시 갈망하는 물건이었다. 또한 그것은 남편이 돈을 보내면서 사라고 일렀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던 물건이기도 했으며 수다쟁이 과부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이렇게 묻곤 했다. 새로 장만한 반지는 어디 있어요? 어디 모양이나 좀 봅시다. 그럼 어머니는 은장이가 만들고 있어요 라든가 잘 보관한다고 어디 넣어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라고 대답하곤 했지만 올해 들어 과부는 악의를 품고서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여태 반지를 한 번도 안 끼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차마 못 끼겠어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끼려고 해요. 그녀는 머리핀을 사서 틀어올린 머리에 꽂은 다음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아까 봤던 고상한 은 장신구를 떠올렸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제 한몸을 치장하자고 애써 번 은전으로 장신구를 살 수는 없었다. 또 자신의 애모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그녀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쓸쓸이 상념에 잠긴 채 성문을 벗어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그녀는 집을 떠올리며 집에 도착하면 준비해야 할 식사와 그 식사가 가져다줄 의안을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의 육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의안이었다. 그때 쌀쌀한 겨울 저녁의 어스름 속에서 갑자기 그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불쑥 모습을 드러내더니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에 돌아가 있을 시간인데다 날씨가 춥고 밤설이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서 꼭 필요한 용무가 있지 않는 한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을 때였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목을 쥐었고 그녀는 자신의 살갗에 맞닿은 그의 손을 느끼면서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윽고 남자는 자그맣게 포장된 은 장신구를 꺼내더니 그가 그가 잡고 그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억지로 지어주었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부인을 위해서 산 겁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서 샀어요. 그러니 이건 당신 겁니다. 그러고는 그는 성벽 아래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는 은 장신구를 손에 든 채 홀로 서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는 그의 뒤를 쫓아가 소리쳤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성문 안쪽으로 뛰어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점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곳은 모두 둘러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성 안 더 안쪽으로 가서 남자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슴프레한 불빛에 비치는 이 남자 저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 성문 앞에서 주저서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조바심을 내며 소리쳤다. 부인 오늘 밤 성 안에 머물게 아니라면 지금 나가주세요. 성문을 닫을 시간이 됐거든요. 근래에 새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답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 골짜기를 향해 나가려다. 잠시 후 품에 장신구를 찔러넣었다. 해가 지자마자 싸늘해 보이는 큼지막한 달이 떠올라 밝은 빛을 비추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과 노모는 모두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큰아들만이 혼자 깨어 기다리다. 그녀를 보곤 소리쳤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애들이랑 할머니만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찾으러 갔을 거예요. 큰아들이 마치 자기가 벌써 어른이라도 되느냐 다른 두 동생들을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는 어머니는 미소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래 어쨌든 여기 이렇게 돌아왔잖니 근데 왠진 몰라도 몹시 피곤하구나 라고 대답하고는 부엌에서 데우지도 않은 음식을 가져다가 먹었다. 장신구는 여전히 그녀의 품 안에 들어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침대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촛불이 큰아들이 잠든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휘장을 치고 탁자 옆에 앉은 뒤 품에서 포장된 장신구를 꺼냈다. 매끈한 종이 포장지를 벗겨내니 하얀 장신구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귀걸이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두 짝의 귀걸이에는 가늘고 짧은 사슬 모양 줄이 각각 세 개씩 달려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장식들이 달려있었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으로 귀걸이를 집어들고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 줄에는 작은 물고기가 두 번째 줄에는 자그마한 방울이 그리고 세 번째 줄에는 작고 뾰족한 별이 달려있었다. 하나같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장식들은 어떤 여자라도 좋아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일찍이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을 자신의 거칠고 거무스름한 손안에 지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귀걸이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종이로 쌌다. 그 귀걸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녀는 침대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을 잃을 수 없었다. 밤에 축축한 냉기로 인해 몸에는 한기가 돌았지만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마침내 손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반짝이는 낯선 물건과 자기의 몸에 와닿는 남자의 뜨거운 손을 보았다. 봄이 다 가도록 그녀는 대리인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황금빛을 띄기 시작하던 어느 초여름날이 돼서야 비로소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미래서는 조금씩 황금빛이 났고 이미 모판에 심어놓은 벼에서는 초록색 새순이 도다났다. 모판은 연한 싹을 좋아하는 탐욕스런 새들을 노모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지 가까이에 있는 작은 비치색 돌더미 안쪽에 두었다. 그렇게 농사일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가슴은 내내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날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허공은 부드러운 열기로 가득했고 매미들은 쬐는 듯한 소리를 내며 짝을 찾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정점에 치달았다가 길고 나른하게 늘어진 후 조용해지곤 했다. 태양은 맑고 따뜻한 포도주와 같은 열기를 골짜기로 쏟아냈다. 작은 마을의 인적 드문 길에 있던 매끄럽고 따끈따끈한 돌멩이들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기를 내뿜었고 그 위로 아지랑이들이 춤추듯 피어올랐다. 그 아지랑이 사이로 꼬마들이 벌거벗은 채 뛰놀고 있었고 아이들의 매끄러운 몸은 땀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여린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는 날이었다. 문간에 서있던 어머니는 초여름에 이토록 숨막히는 열기가 갑작스레 찾아오기는 난생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막내 아들은 물 웅덩이 가장자리로 뛰어들어가 물가에 앉더니 깔깔거리며 친구들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큰아들은 윗도리를 벗은 뒤 바지를 둘둘 말아 올린 다음 아버지가 쓰던 챙이 넓고 낡은 대나무살 모자를 쓰고는 이제 막 싸기 돕기 시작한 옥수수밭으로 향했다. 딸아이는 어두운 곳을 찾아 집안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한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직 노무만이 이 더운 날씨를 반가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지바른 곳에 앉아 늙고 앙상한 몸에 걸치고 있던 윗도리를 홀랑 벗고는 골골한 뼈와 바짝 마른 가죽처럼 늘어져 있는 가슴팍에 따뜻한 햇볕을 쬐었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마 난 여름에 죽을 걱정은 없단다. 이렇게 기분 좋은 볕을 쬐고 있자니 나처럼 바짝 마른 늙은이의 몸속에도 새의 피와 뼈가 생기는 것 같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집 밖의 열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몸에서 느껴지는 더운 기운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따라 그녀의 혈기는 뜨거운 기운을 주체하지 못한 채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빗줄 속을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집을 나설 채비를 하면서 못자리에 물을 대야겠어요. 해가 뜨거워서 물이 바짝 마를 것 같네 어머니 라고 말했다. 그녀는 손에 든 괭이를 들고 어깨에는 빈 양동이를 걸머진 채 좁은 길을 따라갔다. 길은 못자리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는 연못으로 이어져 있었다. 대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집들이 늘어서 있는 길을 지날 때만큼 숨 막힐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기에 그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길을 걸어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고 이제 막 점심때가 지난 뒤여서 다들 쉬고 있을 무렵이었던 터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혹 식사를 마친 뒤 서둘러 밭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일을 하기에는 볕이 너무 뜨거웠는지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또 그 옆에는 더위와 나른함을 이기지 못한 소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숨 막히는 더위나 자기 몸에 핏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기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모자리에서 일을 한 뒤 지대가 높은 쪼 끄트머리로 가서는 괭이로 작은 물꼬를 텄다. 그러고는 목과 못자리를 잇는 작은 도랑을 만든 다음 못 언저리로 가서 장대에 매달아온 두 개의 양동이에 차례로 물을 담아 도랑에 부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으면서 흙이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며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갈증으로 죽어가던 생명체에 물을 주어 생기를 불어넣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쉬었다 일을 할 생각으로 허리를 펴서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파랗게 풀이 도둔 연못가에 앉아 마을이 있는 북쪽을 바라다 보았다. 한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서 노모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방향을 틀어 못 옆에 앉아있는 그녀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녀는 가까이 오는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땅 임자의 대리인 이었다. 그녀는 대리인이 준 장신구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떠올렸다. 그녀는 장신구를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런 벌건 대낮에 집으로 돌아가서 장신구를 가져오고 또 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볼 수도 있었고 지금은 노모도 햇볕을 쬐며 앉아있느라 눈을 똑바로 뜬 채 깨어있었다. 노모는 봐선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눈치가 빨랐다. 대리인은 그녀쪽으로 계속해서 걸어왔고 그가 가까이 왔을 무렵에는 어머니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자 앞에서 여자가 일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럼 없이 큰 소리로 말을 건넸다. 올해 밀롱사가 어떻게 될지 수확량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는 날씨가 더워 혹겨 윗돌이와 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파란색 천으로 덧대어 기운 그 옷은 달코 얇아진 데다 몸에 딱 붙어 몸매를 훤히 드러냈다. 대리인의 시선은 볕에 탄 그녀의 맨발에 멈추었다. 그녀는 칠에 겁을 먹고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밀밭은 저쪽에 있어요. 직접 가서 보세요. 그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흘끗 보더니 도해지 사람다운 상령한 말투로 말했다. 아주 괜찮은 바치로 군요. 그동안은 수확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농사가 잘 된 것 같군요. 그는 반으로 접혀있는 자그마한 장부를 꺼내더니 그녀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막대처럼 생긴 물건으로 무언가를 적어넣었다. 대필가가 하던 것처럼 먹물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막대에서는 저절로 검은색이 나왔다. 그녀는 대리인이 글씨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이토록 배운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자신에게 눈길을 주다니 어머니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일단 지금은 장신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기록을 마친 뒤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입술을 문지르며 말했다. 시간이 있으면 보리밭을 좀 보여주시오. 어느 것이 대게 밭이고 어느 것이 사촌댓 밭인지 작고 혼동이 되거든요. 언덕 돌아서 보이는 게 저희 밭이에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한 뒤 눈을 내리깔고는 다시 괭이를 집어들었다. 언덕 돌아서요? 그는 이렇게 묻더니 미소를 짓고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입소를 문질며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직접 좀 보여주십시오. 그는 이제 대놓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괭이를 내려놓고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걸을 때면 의뢰 그래 해야 하는 듯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햇볕은 두 사람 위로 뜨겁게 쏟아졌고 발바닥에 와 닿는 땅은 따뜻하면서도 초록빛 풀 때문에 폭신하게 느껴졌다. 대리인을 따라 걷던 그녀는 몸속을 흐르던 피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갑자기 달콤하면서도 나른한 기운을 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앞서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 땀에 젖어 반짝이는 강인해 보이는 그의 흰 목과 부드러운 여름 옷감으로 만든 기다란 옷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몸 그리고 깨끗한 흰 양말에 검정 헝겊신을 신은 그의 발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기쁨이었다. 그녀는 그녀는 맨발로 소리 없이 걷다가 그에게 바짝 붙어가면서 남자에게서 나는 향치를 맡았다. 향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한 남자의 피와 살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듯한 향치였다. 그녀는 콧속으로 그 향치가 들어오는 순간 욕망에 몸을 떨었고 그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자신과 자신이 저지르게 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녀는 프리자란 좁은 길 위에 멈추어 서서는 말을 더듬으며 큰소리로 해쳤다. 어머니께 해드려야 할 일을 잊고 있었네요. 그는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갑자기 온몸이 약해지고 뜨거워져서는 탁한 소리로 다시 한번 더듬그리며 말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가능한 빨리 걸음을 옮겼고 그는 홀로 남겨진 채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서는 살며시 문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잠이 든 터라 아무도 그녀가 오는 걸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낮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사촌 형님은 길 건너편 의자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입을 벌린 채 졸고 있었고 노모 역시 코가 턱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자고 있었다. 볕을 쬐느라 풀어 헤쳐놓은 그녀의 윗돌이는 허리까지 흘러내려와 있었다. 딸아이는 방 바깥에서 시원한 돌을 베개 삼아 머리에 갠 채 몸을 잔뜩 구부린 자세로 자고 있었고 막내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몸을 쭉 뻗고 자고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날씨가 변해 있었다. 전보다 어두워지고 바람도 적어졌으며 대기는 더 깊고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커다란 구름들이 괴물마냥 언덕 위로 시커멓게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그 안으로 빛을 품고 있기라도 한 듯 가장자리에 은색빛을 바라고 있었다. 천지를 삼길 듯한 오후의 뜨거운 침묵 속에서 벌레들과 새들마저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어둡고 고요한 방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강인하고 굶주린 몸을 흐르는 피가 귀를 지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문제가 무언지 알았고 도예지 사람들처럼 몸이 안 좋아 그런 거라고 스스로에게 거짓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또한 성격이 워낙 단순해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한 스스로를 속이지도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열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것이 엄청나게 커질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자신도 그와 똑같은 갈망을 품고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이 그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크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기로화 하지 않아도 되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기로화 하면서도 무엇인가 이끌린 듯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마을을 벗어나 조금 전에 걸어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가장자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더욱 짙게 푸르러 보이는 언덕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하늘을 위로한 채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모퉁이를 돌았다. 그곳에는 폐허가 된 작은 사당이 있었고 사당의 문앞에는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가 사당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자 그녀도 그를 따라 문쪽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도 없는 어두컴컴한 사당 안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를 기다리는 그의 눈은 어스름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희미한 빛의 의지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꿈을 꾸듯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절박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둘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을 치를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는 꿈에서 깨어나 위를 올려다보았다. 사당에는 참배를 들이거나 잠시 쉬었다 가는 낙은애들을 위한 세 명의 신이 모셔져 있었다. 노인의 모습을 한 가운데 있는 신은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양옆에 놓인 작은 두 명의 신상 역시 점잖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벗어두었던 옷가지를 집어들더니 신상들 쪽으로 가서는 머리 부분에 옷을 덮어 그들의 뚫어질 듯한 시선을 가려버렸다. 바로 그날 밤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듯 거센 바람이 일더니 비를 가득 품은 무겁게 떠있던 구름을 아래로 몰고 왔다. 구름의 가장자리를 환하게 밝히던 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하루종일 허공을 가득 메웠던 열기를 씻어내렸다. 이윽고 구름이 거치고 맑고 시원한 새벽이 고요한 잿빛 하늘 아래로 소리 없이 내려왔다.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고 한기가 내려앉자 노모에게 갑작스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이든 몸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너무 오랫동안 바람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처럼 해가 질 무렵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는 노모가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밀려온 한기에 추위와 통증을 느낀 노모가 소리쳤다. 심술 구준 신령이 나를 붙잡았구나. 어머마 불길한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어. 노모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잔뜩 주름진 작은 손을 뻗자 어머니는 그 손을 잡았다. 노모의 바짝 마른 손은 불덩이 같았다. 어머니는 노모가 몸져 누워있는 것이 내심 반가웠다. 자신이 저지른 달콤 하면서도 사악한 일은 잊은 채 온 신경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이 기쁘기까지 했다. 그녀는 노모에게 속삭였다. 하늘이 불길하게 어두웠었죠. 혹시 어머니가 그렇게 음산한 하늘 아래 앉아계신 건 아닌지 집에 와보려다가 말았어요. 하늘빛을 보시고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지 뭐냐 노모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계속 자고 있었어. 아이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고 일어나 보니 해는 온데간데 없고 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춥더구나. 어머니는 서둘러 물을 끓인 뒤 생강과 몸에 열을 내는 약초를 넣어 노모에게 가져갔고 노모는 그것을 받아마셨다. 그러나 열은 밤새도록 점점 더 오르기만 했다. 또 노모는 마귀가 자기 가슴 위에 올라앉아 칼로 자신의 허파를 찔러대고 있어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리둘린 폐로 거칠게 숨을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깨어있어야 하는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밤새 기꺼이 노모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노모가 신음하며 물을 찾을 때는 물을 가져다 주었고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소리치며 이불을 차낼 때는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밖은 점점 더 치륵같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비가 세차게 퍼부우며 초가 지붕까지 뚫고 스며들자. 어머니는 노모가 누워있는 자리를 빗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끌어옮겼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를 덮어 비에 젖지 않도록 해두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하며 밤새도록 바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기쁘기만 했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노모의 상태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일러 큰아버지를 불러오게 했다. 사촌과 사촌 형님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노모를 살펴보러 왔다. 노모는 이제 주위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으며 몸에서 나는 열과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요법을 써야 하는지 얘기했고 어머니는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들의 조언을 차례차례 따랐다. 노모는 잠시 의식을 되찾고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더니 가슴이 답답한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마귀가 내 위에 앉아서 몸을 내리두르고 있어. 이제 내 병이 내 병이 어머니는 서둘러 노모 곁으로 갔다. 노모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잊고 있는 수위를 움켜 지었다. 수위는 성안대가 없을 정도로 누덕누덕 기운 자국이 많았다. 노모는 누덕이가 된 옷을 보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 수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살 거라고 말하곤 했었다. 수위가 누덕이가 됐어. 아범이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노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큰아들이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겠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지금 세 번째 수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수위 말이죠. 할머니는 지금 입고 계신 수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사실 거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노모의 얼굴은 희미하게 밝아졌고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열로 하신데도 참으로 의지가 강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신 노인이네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세 번째 수위를 입으시게 될 것 같네요. 올빼미를 연상시키는 홀쭉한 얼굴에 임종을 앞둔 사람의 어렴풋한 기쁨이 어리더니 노모는 다시 한 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수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죽을 거고 또 서둘러 옷감을 사야 했다. 어머니는 천을 사러 길을 나서는 사촌에게 이렇게 말했다. 질긴 붉은색 무명 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다 주세요. 우선 갖고 계신 돈으로 사다 주시면 제가 내일 드릴게요. 그녀는 노모에게 가장 좋은 수위를 해 입히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은전을 감춰둔 자리를 파서 노모가 만족을 느끼며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꺼냈다. 가슴속에 비밀스럽게 묻어둔 그 한 시간 동안의 기억을 생각하고 쉽지 않았던 그녀는 애써 바쁘게 몸을 움직였고 그렇게 바쁜 상황이 오히려 즐거운 듯 했다. 또 그렇게 가슴 한편에 묻어둔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식구들을 더욱 다정하고 열성적으로 보살 키게끔 만들었다. 그녀는 꼬박 이틀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노모에게도 더없이 다정하게 대했다. 사촌이 옷감을 사오자 그녀는 노모의 죽어가는 눈앞에 천을 펼쳐 보이면서 한시가 다르게 눈과 귀가 멀어져 가는 시어머니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수위를 다 만들 때까지만 좀 참아보세요 어머니. 노모는 이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면서도 힘차게 대답했다. 그래 난 안 죽는다. 그녀는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으며 한 번씩 숨을 들이쉴 때마다 쎅쎅거리는 소리를 내며 숨쉬기 힘들어했다. 이윽고 어머니는 서둘러 바늘을 손에 들고 고급 천으로 신부의 우도처럼 새빨간 수위를 만들기 시작했고 노모는 며느리의 무릎 위에 있는 빛깔 좋은 천에 흐릿한 눈을 고정시킨 채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모는 이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고 국물도 전혀 삼키지 못했다. 이따금 이따금 죽어가는 노인이 산모의 젖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일도 있었기에 한 친절한 이웃 안학래가 자기 젖을 사발에 짜주기까지 했지만 노모는 그 따뜻한 젖마저도 먹지 못했다. 노모는 부족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심없이 바느질을 계속했고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식사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느질을 멈출 필요가 없도록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꼬박 하루 하고도 저녁 나절이 조금 지나자 수의가 완성되었다. 사촌과 사촌 형님 이웃 한두 명이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온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와 죽음 이 둘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지 궁금한 마음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마침내 승부가 판가름 났다. 붉은색 수의가 완성되자 사촌은 노모를 일으켰고 어머니와 사촌 형님은 바짝 마른 늙은 몸에 고급스런 새 옷을 입혀드렸다. 노모의 팔다리는 이제 죽은 나무로 된 오래된 막대처럼 거무스름했고 몹시도 메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 수의가 입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한두 번 들이마시고 눈을 크게 뜨더니 이가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세 번째 수의를 입을 때까지 살아 있었음을 확인하고는 승리를 얻은 듯 죽음을 맞이했다. 마침내 장례가 끝나고 그녀를 바쁘게 했던 일들도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전에 없이 열심히 들 일을 했으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큰아들이 거들기라도 하면 거칠게 소리쳤다. 내가 할 테니 내버려 두렴.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립구나.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울 줄은 몰랐지. 그날 구름이 해를 가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에 빨리 오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할머니가 따뜻한 곳에 몸을 피하셨는지 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자신을 나무랗고 온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구리워하며 슬픔에 잠겨있다고 믿었다. 애통해 하는 그녀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이렇게 슬퍼하다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또 어떤 이들은 그녀를 위로해 주기도 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만하면 천수를 누리고 가신 거라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명이 있는 법이니 그 명이 다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오. 아직 바깥양반도 살아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지 않소. 그만 기운을 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두려움과 시름을 덮어버릴 핑계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있었고 장례식이 끝나자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시간부터 가슴속에 숨겨왔던 두려움을 꺼내볼 시간이 생겨버렸다. 심지어 들일을 하는 동안에도 두려움이 불쑥 고개를 들곤 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고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감사할 일로 생각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차라리 다행이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일을 안 보시고 가셨으니. 한 달이 지났고 그녀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두 달 그리고 세 달이 흘렀고 다시 수확철이 돌아왔으며 타작이 끝났다. 그리고 그녀가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날마다 걱정해왔던 일이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식을 둔 어머니이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내인 자신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덮쳤음을 깨닫고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과 자신의 어리석은 욕정을 저주했다. 전에도 매번 그랬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뜨겁게 달아오른 육체와 한 가지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마음만 봐서도 바로 그때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음을 알 수도 있었다. 또한 그 역시 강인하고 건강했으며 힘이 넘쳐났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있으리라고 감히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임신을 했지만 그 사실을 숨겨야 했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외로운 밤에만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입덧도 남모르게 해야 했다. 전에는 아이가 들어서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밥 한 숟가락만 입에 들어가도 속이 뒤집혔다. 그녀의 몸속에 뿌리를 내연 씨앗이 너무나 강하고 튼튼해서 몹쓸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잡초는 그녀의 몸을 가차없이 이용하며 자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 자리에도 누울 수도 없어 며칠 동안 침대에 앉은 채 밤을 지새우고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말했다. 뱃속에 이 아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처럼 홀가분한 몸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녀는 침대 기둥에 목을 매달고 싶은 강한 충동을 수시로 느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착한 자식들이 있었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차마 그럴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리고 이웃들이 자신의 시신을 살피다가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기 조차 힘들었다. 결국 이대로 견디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대리인을 향한 욕망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가 그리워질 때마다 자신에 대한 미운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비밀스런 생명을 통해서 그녀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굴복하고 만 것을 후회하면서도 밤낮으로 그를 그리워했다.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과 끝까지 그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과 사람들이 눈에 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를 찾아 나서지 못했다.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를 찾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 남자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여름이 다 가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추수가 끝났을 때야 비로소 마을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나 항상 그래왔듯이 냉혹 하면서도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한 얼굴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몫을 받아 냈다. 큰아들이 어리둥절 해서는 물었다. 우리가 저 사람을 화나게 했나요 어머니? 작년에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죠?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들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외면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추수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날에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말끔하게 몸을 씻고 빗질을 한 뒤 머리에 기름을 발랐으며 깨끗한 윗돌이와 바지를 입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양말에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만들었던 신까지 신고 있었다.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그녀의 두 뺨은 애타는 기대감과 수줍음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드러낼 수 없는 강한 두려움을 담은 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바삐 움직이면서 그의 눈앞을 오갔고 애써 밝고 큰 목소리를 내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넸다. 마을 여자들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조용하던 그녀가 그날 따라 볼을 빨갛게 물들이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뜬 채 큰 소리로 말하고 웃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쌀로 빚은 새 술을 마시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다면 이 술을 한두 병 가져가고 싶소. 단맛이 달아나지 않도록 주둥이를 잘 막아주시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이따금 앞으로 다가올 때면 그의 눈길은 이름 모르는 어느 시골 여자를 대하듯 그냥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함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잔치가 한창일 때 집으로 돌아와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던 장신구를 꺼냈다. 그동안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귀에 꽂아두었던 짤막한 철사를 빼낸 다음 귀걸이를 걸었고 거칠고 억센 손에 반지를 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그를 볼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남자들에게 음식 시중을 드는 여자들과 함께 잔치상 한쪽에 서 있었다. 여자들 사이에 섞여있던 수다쟁이 과부는 잔칫날을 새 신을 신고서 잔뜩 신이 나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자랑하기 위해 발을 내밀며 큰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었군요. 정말로 귀걸이랑 반지를 샀네요. 바깥양반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도 그냥 꺼내 쓰기로 한 거예요? 과부가 어찌나 큰소리로 말했던지 모든 마을 여자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소리내야 웃었고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는 왁자 짓거라게 웃는 여자들을 따라 생긋거렸다. 대리인 역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를 향한 익살맞은 말들을 듣고는 얼굴을 들었다. 그는 입안 가득 든 음식을 씹으면서 무심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는 누굽니까? 그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흘긋보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 양 다시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다. 순식간에 얼굴에 빗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창피해하며 달아나는 그녀를 보면서 흥겹게 웃어댔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않았고 자신의 몸속에서 모진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숨긴 채 아이들과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밤낮으로 고민하면서도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추한 곡식을 저장했으며 겨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이윽고 중추절이 돌아오자 온 마을은 흥겨운 명절 분위기에 젖어들었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쳐났다. 작은 거리는 기쁨과 환희로 들썩였고 각 가정은 풍성한 곡식과 음식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전혀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월병을 만들었다. 중추절 밤에 달이 떠오르자 어머니와 아이들은 타장마당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월병을 먹으며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둥근달은 해에 못지않은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들은 그늘진 얼굴로 월병을 먹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허전함 뿐 아니라 기쁨이 사라진 어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느끼는 듯했다. 마침내 큰아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한 번도 오시지를 않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불효막심 하구나. 하지만 그녀도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이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밀 씨앗을 부리고 난 뒤에 어머니가 돈을 좀 주시면 아버지를 찾아봐야겠어요.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등에 겨울옷을 짊어지고 갈게요. 덜컥 겁신한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생각으로 큰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월병이나 한 개 더 먹으렴. 한두 해 정도 더 기다려 보자꾸나. 너마저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막내가 너를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렴. 막내 아들은 원하는 게 있을 때면 언제나 고집을 피우며 소리쳤다. 형이 가면 나도 따라갈래요. 그러고는 자그마한 빨간 입술을 삐죽 내민 채 화가 난 듯한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니? 내 동생이 괜한 생각만 하게 되잖니? 라고 라무란 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아들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녀도 그에 대한 생각을 더 곰곰이 하게 되었다. 그녀가 남편 없이 지낸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 5년 돌아올 사람이라면 벌써 오래전에 왔어야 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남편은 죽은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과부 신세가 된 게 분명했다. 어쩌면 모른 채 지내와서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과부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땅임자의 대리인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과부였고 그는 호랍이었다. 대리인이 부인이 죽었다고 했을 당시에는 그녀도 과부가 아니었기에 그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녀는 과부임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둥근 달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늦게까지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커다란 달을 보며 지저대는 개들의 울음소리만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만약 대리인이 청혼하는 즉시 혼례를 치른다면 오래지 않아 과부신세를 면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이 일은 전혀 예기치 못한 쪽으로 급하게 흘러갔다. 마음속으로 품었던 계획을 잊지 않고 있던 큰아들은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서둘러 밭을 갈고 밀 씨앗을 뿌렸다. 마침내 씨뿌리기가 끝나자 큰아들은 그날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맞먹을 정도로 키가 자라 있었으며 마르긴 했지만 대나무처럼 단단한 몸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큰아들의 뜻을 무조건 꺾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조용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성품을 타고난 그는 일단 마음에 품은 계획은 있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계신 도시가 어딘지 어느 집에서 일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아들을 말리려고 애썼다. 편지를 다 태워서 새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춘절에 맞춰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실 거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항상 애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머리가 어수선했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말았단다. 사실 잊어버린 걸 알게 된 지 한참 됐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가 기억나지 않더구나. 그러자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원망스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제야 좀 커서 도움이 된다 싶었는데 모든 짐을 이 어미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가버리려 할 줄 내가 어찌 알았겠니? 내가 내 곁을 떠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뭐냐. 춘절이 되면 편지가 또 올 거라고 했잖니. 그리하여 큰아들은 당분간 계획을 미루었지만 이미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마음을 먹은 터라 뚱한 얼굴로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큰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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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잘 생기고 쾌활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또한 늘 그에게 화만 내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어머니가 싫어지는 요즘 아버지를 향한 그의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어머니는 서둘러 해야 할 한 가지 일 말고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춘절의 편지가 오건 안오건 간에 큰아들은 계속 떠나고 싶다고 졸라댈 터였고 그녀는 조만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만 할 터였다. 여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수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틀림없다고 마음속으로 대해내면서 다시 한 번 애써 스스로를 의로했다. 목숨이 붙어있다면 어떻게 있도록 긴 세월 동안 고향으로 자식들에게로 오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죽었다. 남편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하자 결국 그녀는 확신에 이르렀다. 이제 큰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애면상의 증거만 있으면 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성안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대필가를 찾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필가에게 말했다. 울키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인 한 명이 등을 업는 바람에 오라버니가 일하던 집에 불이 났답니다. 집안에서 자고 있던 오라버니는 그만 불에 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도 찾지 못해서 보낼 유골도 없답니다. 대필가는 옳케 이름을 쓸 자리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양 엉뚱한 이름을 댔고 웃돈을 얹어주면서 겉봉에 다른 마을의 이름을 적게 했다. 대필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닌데다 침묵의 대가로 은전까지 받았기에 그냥 모른 채 넘어갔다.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을 구하는 일을 서둘러 해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대리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땅 임자가 예전에 살던 곳을 소문했다. 땅 임자는 떠나고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 대리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별 생각 없이 땅 임자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은 천지 신명이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은 듯 했다. 홀로 걸어오던 대리인을 대문 앞에서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려는 대리인을 큰소리로 부르고는 팔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팔을 부여잡고 있는 그녀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무슨 무슨 일이오? 그녀가 속삭이며 말했다. 나리 제가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어요. 대리인은 그녀의 손을 부르치더니 큰소리로 말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러고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말했다. 나는 대가를 지불했소. 그것도 아주 후하게. 그 순간 대리인을 아는 남자가 길을 가다 그를 보고 껄껄 내며 웃었다. 이거 오랜만이야. 아주 예쁘장한 여인네랑 같이 있었군. 그렇게 남정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 여간 색을 밝히는 여인네가 아닌 듯하군. 대리인은 여전히 눈을 내리 깐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넨 억세고 거무스름한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그러고는 결국 집으로 놀람과 수치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서 있었다. 무슨 대가를 지불했단 말인가. 그가 무엇을 주었단 말인가. 그 순간 그녀는 대리인이 주었던 은 장신구가 떠올랐다. 그가 말한 대가는 바로 그 은 장신구였던 것이었다. 그는 보잘것 없는 장신구를 준 것으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을 알게 된 지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부진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고 그녀의 마음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아직 울 때가 안 됐어. 그녀는 몇 번이고 이렇게 대내면서 울음을 참았다. 몸이 떨릴 정도로 소름이 북받쳤지만 끝까지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대필가를 통해 자신이 쓴 편지가 올 때까지 마음을 다잡은 채 조용히 하루 이틀을 기다렸다. 이윽고 편지가 도착하자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노인을 찾아가 편지를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편지가 오다니 나쁜 소식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노인은 편지를 읽더니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안 좋은 소식이 막 꾸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시오. 어디가 아프대요? 그녀는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노인은 편지를 내려놓더니 안경을 벗었다. 그러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죽었어. 노인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서 울기 시작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다. 남편의 진짜 사망 소식을 들은 양 하염없이 울었다. 이롭게 보낸 지난 세월과 뒤틀리고 적막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과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고 뱃속에 든 아기를 감히 낳을 수 없는 현실과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이나 이웃들이 들을까봐 참아왔던 눈물을 이제 마음껏 쏟아낼 수 있었고 그녀가 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서러운 사연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여자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아이들 건강한 두 명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병이 날 정도로 울어선 안 된다고 설득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고는 밖에서 아들들을 데려와 그녀 곁에서 위로가 되도록 했다. 큰아들은 갑자기 몹쓸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고 막내가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덩달아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다쟁이 과부였다. 슬픈 분위기 속에서 감정이 북받친 그녀는 뺨 위로 기름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울었다. 내 꼴을 봐요. 난 댁보다 더 비참하다오. 나한테는 아들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내가 댁보다 훨씬 더 가련한 처지죠. 나보다 불쌍한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과부가 이제껏 꼭꼭 숨겨두었던 해묵은 슬픔을 처음으로 꺼내 보이자 깜짝 놀란 마을 여자들은 이제 모두 과부를 의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혼란을 뒤로한 채 집으로 향했고 두 아들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길을 걷는 내내 소리 없이 울다가 집에 도착해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이제는 큰아들까지 소리 없이 울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막내 아들도 계속 큰소리를 내며 울었고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두 손으로 눈을 누르고는 작게 신음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울어야만 해. 눈물 때문에 눈이 따갑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끝내기 전에는 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물을 거두고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을 위로했다. 그러고는 침묵 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그녀는 죽음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탐욕스런 생명을 떼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사촌 형님 말고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기를 바랐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사촌 형님은 억세지만 성품이 착했으며 땅과 남자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고 비옥한 흙과 다름없이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여자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촌 형님에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할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일은 쉽게 진행되었다. 편지가 온 다음 날 아무도 없는 오솔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여인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촌 형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다정하면서도 큰 목소리로 말했다. 동서 물 좀 먹으면서 슬픔을 달래야지 뱃속에 벌레라도 든 것처럼 얼굴이 돌았잖아.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생각난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쓸쓸하게 대답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로 뱃속에 벌레가 들어앉아서 제 목숨을 갉아먹고 있어요. 사촌 형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자 어머니는 손을 배에 갖다 대더니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뭔가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형님 고약한 가스 같은 게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좀 봐. 사촌 형님이 말했다. 어머니가 윗돌이를 열어져 치자 사촌 형님은 부풀어오르기 시작한 그녀의 배를 만지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세상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 동서 서방님만 집에 계셨다면 누구든 동서배를 보면서 임신이 틀림없다고 했을 거야.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고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사촌 형님은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겁에 질려서 소리쳤다. 아기가 맞아. 영혼의 힘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서방님이 안 계신지도 벌써 몇 하내됐잖아. 가끔 여자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나도 들은 적이 있긴 하지.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대.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심이 깊은 여자를 찾아갔다더군. 하지만 동서는 신심이 깊지는 않잖아. 물론 성품이 어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 가끔 화도 내고 성격도 괄괄하지. 그건 그렇고 가까이에서 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어머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노변에 있는 사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신을 느꼈노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굴을 옷으로 덮어버렸던 나의 지긋한 점잖은 신을 두고 사악한 거짓말을 하기가 껄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신물이 날 지경 그녀는 고개를 들고는 가련한 얼굴로 사촌 형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뺨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을 꾸며 댈 수만 있다면 목숨의 반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씨 고운 사촌 형님은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된 일인지를 깨닫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동서 어서 옷이나 여며 감기 걸리겠어. 두 여인은 한동안 함께 걸었고 이윽고 어머니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 언니나 다름없는 형님이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다면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두고두고 신세를 갚을게요. 사촌 형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세상을 겪을만큼 겪은 터라 원하지 않는 것을 지우는 여자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 어머니는 처음으로 앞날에 희망이 보였다.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사촌 형님이 대답했다. 돈만 있다면 약초를 구할 수 있어 아주 독해서 임산부와 아기가 모두 죽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애를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해. 하지만 조칼만큼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뱃속에 든 이 모진 생명만 죽일 수 있다면 그래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할 수 있다면 전 죽어도 생관없어요. 사촌 형님은 뚫어질 듯한 시선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멈춰서서 말했다. 알겠어 동서 하지만 서방님이 돌아가셨으니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자 어머니는 괴로운 듯 소리치며 진지하게 맹사했다. 아니요 지난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몸이 달아오르면 제 몸을 영원히 식히기 위해 연못에라도 뛰어들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바닥에 묻어두었던 은전의 절반을 꺼냈고 사촌 형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은전을 건네며 약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윽고 약초를 구해서 달인 날 밤 사촌 형님은 어둠 속을 헤쳐와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디서 마실 거야? 너무 끔찍한 일이라 집에서는 안 되거든. 어머니는 길가에 있는 사당을 떠올렸다. 그곳은 지나가다 쉬고 가는 낙은의 한 명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더욱이 이 늦은 밤에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두 여인은 사당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약초 달인 물을 마신 뒤 바닥에 누워서 기다렸다. 얼마 안 되어 약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힘으로 그녀를 엄습했고 그녀는 죽음에 몸을 내맡겼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결국 고통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아무리 괴로워도 비명을 질러선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두 여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여느 때와 달리 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게 될까 봐 감히 횃불을 박힐 엄두도 못 냈으며 작은 등불조차 켜지 않았다. 어머니는 최대한 고통을 참아야 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을 덮친 무시무시한 힘만 느껴질 뿐 아무 감각이 없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그녀의 몸을 움켜쥐고서 뱃속에 든 생명을 뜯어내려 하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생명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자 그녀는 에마디 비명을 질렀다. 사촌 형님은 미리 준비한 거적을 가져와서는 그 의에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그러고는 가만히 살펴보더니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또 아들이야 이렇게 아들을 많이 품고 있다니 동서는 참 운도 좋아. 그러나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애가 태어날 일도 없을 텐데요 뭐. 그녀는 바닥에 누운 채 잠시 쉬다가 마침내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자 사촌 형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인정 많은 사촌 형님의 팔에 몸을 의지한 채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연못가에 이르자 사촌 형님이 둘둘만 거적을 물속으로 던졌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마음씨 좋은 사촌 형님이 나름대로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해 겨운에 병자나 다름없이 알았던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장에 나가는 일을 하기가 몹시도 힘들었지만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시간이 지나자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한결 가벼운 기분으로 몸을 일으켜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한동안 앉아있곤 했다. 그리고 이윽고 봄이 찾아왔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좋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따금 사촌 형님이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맛좋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면 가슴을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려있거든요. 가슴 한복판을 심장이 무겁게 꽉 누르고 있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이 심장 속에 가득 차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원없이 울 수 있다면 몸이 거뜬해질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지만 실컷 눈물을 뺄 기회가 없었다. 봄이 다 가도록 울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고 예전만큼 일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큰아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진땀을 뺐으며 사촌 역시 형편이 허락하는 정도 이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지도 일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보리수확이 끝난 어느 날 마침내 변화의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생겼다.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떠서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빗질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햇볕을 쪼이면서 나른한 듯 앉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땅 임자의 대리인이 눈앞에 서 있었다. 큰아들이 그가 온 것을 보고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딸이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벌써 여러 달째 편찮으셔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을 미리 가늠하러 오신 거라면 저와 같이 가시죠. 어머니는 지금 들에 나가실 수가 없어서요. 부드러운 머리칼과 입술을 가진 도예지 출신의 대리인은 아무 관심 없는 눈초리로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머니 역시 그가 사실을 알아차렸음을 눈치채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리인은 무심한 말 들어 그럼 가지 하고 대꾸 하고는 그녀를 홀로 남겨둔 채 큰아들과 함께 멀어져 갔다. 어머니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나약한 몸으로 지내온 그녀도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인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가 필요로 했던 최후의 자극 이었다. 그녀는 응어리졌던 심장이 녹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는 누구도 오고가지 않은 좁은 길을 따라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무덤을 향해 걸었다. 너무나 오래된 나머지 그 안에 누가 묻혀 있는지 조차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었다. 그녀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흙무더기 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쏟아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흘러나오던 눈물은 잠시 후 거침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덤 위에 엎드려서는 세상 사리에 서름해 가슴이 북받친 여인들이 그러하듯 목 놓아 울었다. 그런 여인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짊어지고 있기에 마음속의 고통을 털어버리는 것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가 우는 소리는 봄바람에 실려서 작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울음소리를 들은 마을 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불쌍하기도 하지 속이 후련해질까지 그냥 울게 놔둡시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벌써 여러 달째 실컷 울어보지 못했잖아요. 저 집 애들한테도 어머니가 실컷 울게 내버려 두라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모두들 그녀가 마음 놓고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참을 울고 있던 그녀는 어떤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가까이에 있는 무언가가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가 지도록 눈물을 쏟은 그녀는 어스름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딸아이가 조심스레 발을 디디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큰어머니가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어머니를 울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울고서도 아직도 속이 후련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비로소 눈을 뜨고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똑바로 앉아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퉁퉁 부은 눈을 닦아낸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딸아이는 팔을 뻗어서는 더듬거리며 어머니의 손을 찾았다. 아이는 해가 진 뒤 장밋빛으로 빛나는 저녁 하늘가가 눈부신지 눈을 감은 채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울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울 때마다 눈물 때문에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딸아이의 이 짤막한 말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슬픔이 북받친 하루가 끝나갈 무렵 딸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짤막한 말과 어머니를 찾고 있는 어린 딸의 자그마한 손이 지난 여러 달 동안 갇혀 지내왔던 절망 밖으로 그녀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다시금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멍한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난 눈으로 딸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눈이 더 안 좋아졌니?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빛을 보면 더 아파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이 전보다 흐릿하게 보여요. 이제 오빠도 훌쩍 자라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머니랑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더할 수 없이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스스로를 나무랐다. 내가 그동안 정신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구나.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내가 전에 늘 말했던 고약을 사러 감아. 그날 밤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온 것 같은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밥을 가득 담은 그릇을 탁자에 올려놓고는 실세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얼굴은 헬슥했지만 표정은 차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1, 2년 만에 만나기라도 한 양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았고 끝으로 막내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내 옷을 빨아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지고 새까마진 줄도 몰랐네. 이렇게 잘생긴 아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엄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야. 그러고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며칠 전에 손가락을 베서 곪았다고 했지. 어디 좀 보자. 그녀는 큰아들의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어쩌다 다쳤니. 큰아들은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보리수확을 준비하면서 숫돌에 낯을 갈다가 다쳤다구요.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 그래 그랬다고 했지.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갑작스레 온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흘러나온 것 같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넣기 시작했다. 오늘 길에서 던지기놀이를 하다가 동전 한입을 땄어요. 그런데도 던지기놀이를 하면 항상 제가 맨 먼저 돈을 따요. 전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막내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눈으로 빨아들이라도 할 것처럼 막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잘 생기고 건강한 아이였다. 그녀는 일찍이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갑작스레 샘솟는 애정어린 눈으로 대답했다. 단 것도 안 사먹고 돈을 지니고 있었다니 참 착하구나. 그러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 과자를 사 먹을 생각이었는걸요. 어차피 돈은 모아둘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돈을 따면 되거든요. 막내는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라리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렴. 어차피 그건 내 돈이란다. 말 없는 큰아들이 해야 할 말이 있는 듯 나섰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대리인이랑 같이 들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오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운을 시험해볼 거래요. 시골길을 걸어다니는 것도 진절이 나고 저속한 농부들이나 그 부인들을 상대하는 것도 지겹대요. 게다가 해마다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생활도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 도시로 갈 거래요. 어머니는 그날 밤 불을 붙여 탁자에 올려놓았던 촛불의 깜빡이는 어둑한 불빛을 통해 큰아들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면서 미동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큰아들이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도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귀로 흘러들어간 말이 가슴 속에 스며들 때까지 잠시 그대로 앉아있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듯 큰아들의 말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베어들었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물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그러고는 대리인이 한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다들 그만 자렴은아 내일은 해가 뜨는 대로 성안으로 가서 내 여동생 눈에 바를 고약을 살 생각이야. 어서 낫게 해 줘야지.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면서도 평화로웠다. 그녀는 먹을 것을 달라고 앞발로 서서 재롱을 부리는 개한테도 아끼지 않고 많은 양의 음식을 주었다. 개는 어리둥절 하면서도 행복의 겨운 눈으로 급히 음식을 먹어 치우더니 배가 부르자 만족감에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잤다. 그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가 깊은 단잠을 잤다. 아멘.